자유북한 방송 자유북한 방송은 미국 워싱턴의 북한 사유연합 신한 썰기 해당을 용의의 위장으로 택배한 세계의 태초의 국제적 연계방송이며 민간 대북방송이 시원을 열었다는 커다란 자비성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아직 갈 길은 멀고 한리도 삼촌으로 쌓여있지만 우리의 조국 국립력당의 자유가 더 되는 그날까지 동포 여러분들과의 마음을 이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 시간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남조선과 세계의 역사를 알아보는 역사 속 오늘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4월... 지금까지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고 행복한 방송이었습니다. 국립력동거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세상도 국립력도 모두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구하는 이라 그러나 그는 유명한 한국에 계십시오. 알아볼 수 있는 대민국주에서 속으로